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법략권이 200석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할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건 잠깐 놓고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준비를 해 오셨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개헌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얘기하면서 200석 또 개헌 저지선 이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의사와 뜻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다가 드디어 국민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거든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반성은 하지는 않고 반성 대신에 개헌을 저지하자라는 얘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셀프 사면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법률을 모르는 얘기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가 사면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헌을 통하든 개헌을 하지 않든 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건지 도대체 속셈을 알 수가 없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시니까 막 던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들도 부살렛았 Staana уют 우리가 외isés 재론물을 inherit할 수 없는데 교총에도 부살렛았다. ículo 없이 혹은 spices 라이더 아름다운